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문제인데요. 왼쪽 개체에서 신상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순번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번 필드를 선택하시고 테이블 디자인에 가시면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부서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부서 코드는 A-001과 같은 형태로 영어 대문자 1개와 그 다음 숫자 3개를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입력 마스크에 커서 갖다 놓고요. 먼저 대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요. 크다 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A라고 입력한 필수 조건에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L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다시 숫자를 필수로 입력하겠습니다. 세 자리 0을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문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셨고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하셨고 빼기 하이픈 문자도 저장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미콜러 누르셔서 0을 입력하시면 중간에 있는 이 하이픈을 저장하겠다라고 설정하셨고요. 다시 한번 세미콜러 누르시고요. 입력하는 동안에는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은 제가 학대 추서를 눌렀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속 연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근속 연수는 0부터 255 사이에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은 숫자가 맞고요. 아래쪽에 필드 크기 오셔서 0부터 255자의 숫자라고 하면 바이트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부속 코드와 자구 코드 필드에 대해서 부속 코드와 자구 코드에 대해서 기본 입력 시스템 모드를 영문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IMD 모드에 오셔서 목록을 클릭하신 다음 영 숫자 반자를 선택하시고 지구 코드도 마찬가지로 IMD 모드에 오셔서 영 숫자 반자를 클릭하셔서 영문 입력 상태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인덱스에서는 중복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에 오셔서 중복 가능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다섯 문항의 지시사항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상 정보 테이블 다시 한번 선택하고 바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신상 정보 테이블의 부서 코드와 지구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서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조회 탭을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콤보 상자로 바꾸시고요. 다음 테이블 커리를 선택된 상태에서 행 온번에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부서 코드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부서 코드와 부서 명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닫기를 클릭하시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 열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그 다음 저장은 첫 번째 필드가 있는 부서 코드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바운드 열은 1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 열 너비는 1, 세미콜론 2라고 입력하셔서 1cm, 2cm로 설정합니다. 다시 한번 지구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조회 탭에서 콤보 상자로 선택하시고 행 온번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지구 코드는 표준 단가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지구 코드와 지구 위치를 더블 클릭합니다. 닫기 버튼 클릭하신 다음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 저희는 열의 개수가 두 개입니다. 저장은 지구 코드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바운드 열을 1로 하시고 열 너비에 오셔서 1, 세미콜론 2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신상정보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고요. 부서 코드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고요. 표준 단가 테이블도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신상정보 테이블은 부서 신상정보 테이블의 부서 코드는 부서 코드의 부서 코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서 코드를 선택하셔서 신상정보의 부서 코드로 드래그합니다.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부서 코드 테이블의 부서 코드가 변경되면 신상정보 테이블의 부서 코드도 변경되도록 관련 필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만들기 클릭합니다. 다시 표준 단가의 지구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신상정보의 지구 코드로 드래그합니다.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겠다. 라고 체크하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더 없습니다. 그냥 만들기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디자인 창은 닫기 버튼 클릭하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첫 번째 폼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폼의 지구 현황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지구 현황 폼에 대해 다음에 작업을 수행하시오. 폼 머리끌에 부서 코드 레이블이 있는 속성 시트를 표시하셔서요. 부서 코드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을 클릭하면 한방에 합경 HTML 문서가 열리도록 하이퍼링크 주소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주소를 어디서 설정하시냐면 형식 탭에 가시면 하이퍼링크 주소라고 있고요. 하이퍼링크 주소를 형식 탭에 있는 걸 모르신다면 모두에 가셔서 모두에서 하이퍼링크 주소를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는 어떤 위치 상관없이 다 찾을 수 있고요. 형식 탭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주소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점점점 찾을 위치를 선택을 합니다. 저희는 현재 파일을 불러오셨던 현재 폴더에서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자료를 불러서 실습을 하시잖아요. 그 위치에 가셔서 한방에 합격이라는 HTML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하이퍼링크 주소에 한방에 합격.html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퍼링크 주소에 마우스 포인트를 일치시킬 경우 클릭하세요가 출력되도록 컨트롤 팁 텍스트를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모두에서 찾으셔서 컨트롤 팁이 어디 있는가 찾으셔도 되고요. 쭉 내리시면 아래쪽에 있어요. 좀 더 빨리 찾으시고자 하신다면 형식이나 데이터나 이벤트, 기타 이렇게 해당된 곳에 찾으시면 좀 더 빠를 수 있는데 기타 탭에 가시면 바로 컨트롤 팁 텍스트가 두 번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하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클릭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폼 완성 문제 살펴보셨고 두 번째 폼 바닷글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언더바 평균 근속 연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온 번에다가 근속 연수의 평균이 소수 자릿수 이하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컨트롤 온 번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G 그 다음 근속 연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형식이 오셔서 소수 자릿수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식은 표준을 선택하시고 소수 자릿수는 0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본문에 대한 컨트롤을 본문 탭을 클릭하시고요. 탭 순서를 클릭하셔서 부서 코드를 첫 번째로 드래그 하시고 두 번째 지구 코드를 두 번째 배치하시고 직급을 세 번째 배치하신 다음 이름과 근속 연수 순으로 탭키를 눌렀을 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세문항에 폼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지구 관리 폼 현재 작업하신 지구 현황 폼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구 관리 폼에 대해서 지구 관리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본문 영역에 지구 현황 폼을 하이 폼으로 추가하시오. 컨트롤에 자세히를 클릭하셔서 하이 폼, 하이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안쪽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그럼 하이 폼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어떤 하이 폼을 추가할 거냐면 기존 폼을 사용하셔서 지구 현황 폼을 하이 폼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다음은 기존 폼에 지구 코드와 하이 폼에 지구 코드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록에서 지구 코드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직접 지정을 이용하셔서 우리는 지구 코드라고 각각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목록에서 선택 아까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폼의 이름을 앞에다가 영진이라고 입력하시고 지구 언더바 지구 현황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마침을 눌러서 하이 폼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에서요. 지구 관리 폼에 CMD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CMB 쪽에 있는 CMB 언더바 지구 코드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으로 조회되도록 할 것 두 커맨드 개체의 어플라이 필터 메소드를 이용하여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선택하시고요. 이벤트에 와서 우리는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다음은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돼요. 두 커맨드라고요. 두 CMD 입력하시고요. 어플라이 필터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어플라이 필터 입력하신 다음에 우리는 조건을 입력할 건데요. 조건은 지구 코드가 CMB 언더바 지구 코드에 선택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지구 코드가 같습니까? CMB 언더바 지구 코드에서 선택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하는데 CMB 지구 코드에 선택한 값은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마찬가지로 앞뒤의 작은 따옴표 그 다음 입력받는 컨트롤에 대해서는 N% 연산자를 이용해서 큰 따옴표에서 분리 작업이 필요하고요. 앞쪽에 작은 따옴표로 끝나지 않고 큰 따옴표로 끝날 수 있도록 처리 뒤쪽에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지 않고 큰 따옴표로 시작할 수 있도록 큰 따옴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업한 내용 저장하시고 폼보기 가시면 안쪽에 하이폼이 추가가 되어 있는가 지구 코드에서 선택하시고 검색을 클릭하면 해당된 지구 코드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지구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필드 순으로 정렬 및 그루파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부서 코드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부서 코드 선택된 상태에서 첫번째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오름차순 두번째 정렬을 추가하셔서 지구 코드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다시 정렬을 클릭한 정렬 추가를 클릭하셔서 지급을 선택하고 오름차순 다시 정렬을 추가하시고 이름을 선택하고 오름차순 합니다. 그래서 부서 코드 지구 코드 지급 이름 순으로 정렬하겠습니다. 정렬 및 그루파를 설정합니다. 네 그 다음 두번째 부서 코드 바닥글에 부서 코드 바닥글에 첫번째에 있는 txt 언더바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온번에다가 우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아버레이지 함수를 입력하시는데요. avg 그 다음 첫번째 근속연수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근속연수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두번째 txt 인원을 선택하시고요. 부서별 총 인원이 표시될 수 있도록 카운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컨트롤 온번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카운트 라고 입력하시고 별표 가로 닫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다음은 네번째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라고 되어 있는데요. txt 날짜 컨트롤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날짜를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닫고 확인 그 다음 문제에서 날짜에 대해서 연, 월, 일, 일요일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을 설정할 건데요. 형식 탭을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 형식의 현재 자세한 날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요일까지 나온 자세한 날짜 네 맞습니다. 형식의 자세한 날짜 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온번에다가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현재 페이지 p a g e 입력하시고 m%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었고 슬래시 한 칸에 스페이스 띄고요. 연결하겠습니다. 페이지 s 라고 해서요. 복수로 작성하면 전체 페이지라고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서 작성하셨던 보고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지국 현황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국 조회 폼에 지국 조회를 선택하고 폼에 지국 조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cmd 조회를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기 위해서 원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다음 지국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cmd 지국 코드 컨트롤에 저장된 지국 코드에 해당하는 정보를 표시하시오.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하시오.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하여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서 필터를 하겠습니다. 라고요. 현재 폼 미라고 입력하시고 필터라고 입력하시고요. 지국 코드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cmd 언더바 지국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필터 속성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필터원의 속성을 추르로 작성하실 건데요. 이제 조건 부분에서요. cmd 언더바 지국 코드는 컨트롤 값이고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가 필요하고 큰 따옴표 닫고 M% 뒤쪽에 가셔서 M%로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열고 작은 따옴표 지국 코드를 작은 따옴표로 문 꺼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현재 작업하셨던 지국 조회 폼을 저장 한번 하시고 폼보기 가셔서 지국 코드를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해당된 내용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를 두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기능 구현 문제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신상정보 테이블을 이용하고 스트링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 테이블을 추가하실 거고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할 거니까 커리 디자인에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업데이트를 할 건데요. 인사고가를 업데이트 할 겁니다. 인사고가 필드를 추가하시고 그 다음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인사고가에 인사고가 입력한 만큼 별표를 반복하여 표시하시오. 매개 변수에 입력받는 값은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해당한 필드를 추가하시고요. 이름 필드에 대해서 조건을 해당된 이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건에다가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 그 이름을 찾아서 업데이트는 인사고가에 업데이트를 하실 건데 별표를 반복을 할 겁니다. 스트링 함수를 이용하셔서 반복을 하겠습니다. 스트링을 입력하시고 우리는 스트링은 카운트가 먼저입니다. 카운트 몇 개를 반복할까요? 반복할 개수를 인사고가 입력 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문자는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눌러서 검정색 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업한 커리를 저장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커리 이름을 인사고가 입력 이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확인 실행 버튼 누르시면 인사고가 입력 5점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이름은 현재 한효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효주 라고 입력 하시고 확인 한개 행을 새로 고침 합니다. 되어 있어요. 예 한번 하시고 신상정보 테이블 열어보시면 한효주 인사고가 별표 5번 반복해서 업데이트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테이블 닫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작업하셨던 인사고가 입력 커리도 닫기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부속 코드와 신상정보와 표준 단가를 가져옵니다. 세개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임금 지급 테이블을 생성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하고자 합니다. 커리 디자인의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이름을 부서 임금 지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 임금 지급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테이블을 만드셔서 필요한 필드는 부속 코드와 그 다음에 지구 코드와 직급 이름 근속 연수 그 다음에 일당 지급을 가져옵니다. 일당 지급이 아니라 임금 지급 이네요. 임금 지급을 가져올 건데 임금 지급은 임금 지급은 근속 연수 곱하기 연차 지급 도하기 계산식이 나와있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임금 지급 은 라고 입력하시고 표시할 필드명 근속 연수 곱하기 연차 지급 도하기 일당 지급 더하기 추가 추가 지급 이라고 나와있는 계산식을 입력하셔서 제가 입력 아 대가로 집합기율을 넣었네요. 대가로 입력해 주셔서 문제 나와있는 형식으로 계산식으로 임금 지급 필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임금 지급 테이블 생성하는 작업하셨고 부서명의 일부를 입력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필드에 부서명은 없습니다. 부서명 필드를 추가하시고요. 추가는 하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일부를 입력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M% 매개변수 그 다음에 M% 별표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앞에다가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일부라는 조건을 라이크라고 입력하시고 매개변수는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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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을 입력하세요. 작성합니다. 찾는 부서명을 입력하세요.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작성하셨다면 일단 저장 한번 할까요? 저장 버튼 누르셔서 커리 이름을 임금 지급 이라고 커리는 저장하시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실행 버튼 클릭하시면 연차 지급에 제가 오타가 있네요. 지급인데 지급이라고 썼어요. 지급 매개변수로 인식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에 찾는 부서명을 입력하세요. 라는 매개변수가 표시가 됐고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보도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내용 보도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니까요. 총 8개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라는 표시가 대화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예 버튼 누르시고 왼쪽에 부서 임금 지급 이라는 테이블을 더블클릭 해 보시면 부서 코드 지급 코드 지급 이름 연수 해서 문제에 제시된 아 임금 지급이 또 안 나왔네요. 네 X 임금 지급이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었네요.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어서 안 나온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실행을 하기 위해서 커리 디자인 실행 그 다음에 삭제됩니다. 예 보도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8개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예 버튼 누르시고요. 부서 임금 지급 에 가시면 이제 근속 연수 옆에 임금 지급 이라고 계산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현재 작성하셨던 커리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시오.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부서 코드 그 다음에 신상 정보 표준 단가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부서별 그러면 부서명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직급별 직급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일당 지급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커리 디자인의 크로스텝을 클릭하시고 부서명은 행에다가 직급은 열에다가 일당 지급은 값을 구할 건데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결과를 살짝 볼까요? 보기 가셔서 부서명 그 다음에 사원 팀장 문제에 나와있는 내용이 결과가 바로 구해졌네요. 그러면 저장을 클릭하시고 어렵지 않은 크로스텝 커리 였습니다. 부서별 직급별 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성하셨던 커리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신상 정보와 표준 단가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지구 위치를 추가하시고 근속 연수를 추가하시고 비고를 만들 겁니다. 비고는 없어요. 보니까 직급이 팀장 중에서 직급을 가져오진 않았네요. 그럼 직급을 추가하시고 체크를 해제하고요. 조건에다가 팀장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팀장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 직급이 팀장 중에서 근속 연수에 따른 승진 대상을 파악하는 지국별 승진 대상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장을 먼저 8명을 지국별 승진 대상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지국 위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국 위치에서 오름차순 정렬 하시고요. 이제 비고란을 열을 삽입하셔서 직급 앞에다가 비고란을 추가를 하실 건데요. 비고는 근속 연수가 6 이상 이면 승진 대상 4 이상 이면 이렇게 조건하고 해당 값을 넣으실 건데 스위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 라고 표시를 할 건데요. 비고는 스위치 함수를 이용하셔서 sw itch 첫 번째 조건은 근속 연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6보다 그렇다면 승진 대상 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근속 연수가 4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승진 가능 이라고 표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조기 승진 가능 그 다음 2보다 작다면 2보다 작다면 우리는 공백으로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스위치 함수에 대해서 가루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결과를 살짝 확인할까요?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 가셔서요. 지구 위치 근속 연수 비고 전체 레코드가 12개 맞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신상정보 테이블을 이용하여 근속 연수가 6년 차인 사원이 있는 부속 코드에 대해 부속 코드 테이블에 실제 업데이트를 하실 건데요. 부속 코드 테이블에 비고 필드에 우리는 6년 차 직원 근무라고 업데이트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 디자인에 업데이트를 클릭하고 우리는 부속 코드 테이블에 비고 란에 6년 차 직원 근무라고 표시를 할 건데 조건은 있어야 겠죠. 옆에 다가 어떤 데이터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건지 조건은 아까 신상정보 테이블에 가서 근속 연수가 6년 6년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요. 해당된 부속 코드에 대해서 우리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부속 코드라는 필드를 추가하시고요. 조건에다가요 인연산자와 하이코리를 이용하셔서 셀렉트 부속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프로 신상정보 테이블에 가셔서 조건이 있습니다. 외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근속 연수가 6과 같습니까? 조건을 줄 겁니다. 신상정보 테이블에 가서 근속 연수가 6입니까? 그렇다면 부속 코드를 가져오고요. 그 부속 코드에 해당한 비고 란에 6년차 직원 근무라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작성하셨고요. 일단 저장을 한번 할까요? 현재 커리 이름은 6년차 직원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실행을 클릭하시면 3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예 한번 하시고요. 저희는 부속 코드 테이블을 열었을 때 현재 6년차 직원 근무라고 업데이트 가 되었던 레코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작성하셨던 커리도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DB 구축 부터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 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